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네고입니다 오늘은 존나 으쩔쌔기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제 랭킹 7등 아 반영이 안됐네요 7등 찍은거 같습니다 맞나? 제가 지금 어... 아 8등 아직 8등인가 보네요 아 이판 이기면 7등이구나 이판 이기면 7등이구요 상대팀의 어... 일채정 랭킹 4등 정말정말 한국수업에서도 좀 이름 날리는 좀 치는 그 녀석 정글러인데 적팀 미드로 갔구요 상대팀 탑스카너 원챔프 스카너 1위입니다 한국수업에도 탑스카너 하는 사람이 있나요? 나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주고 그렇지 not bad 이게 여유가 있을때는 가서 스카너에 그 대지를 먹어주는게 좋습니다 먹으면은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15골드 이렇게 CS하나 놓친것만큼 돈을 가져올수 있죠 뭔가 막 엄청 세이브가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요? 그죠? 야 과제야 이 자식 아 뭐 전화왔잖아 나 전화 못받는데 지금 라인전중이라 이게 인싸의 삶 개소리 근데 전화오는 소리 들리죠? 제가 이정도에요 예? 무수한 연락요청 이정도 진짜로 깜짝 놀랐을거야 형 이제 끊을게 입금좀 너가 걸었어? 너의 번호 어떻게 알았어? 0 chew 어깝다 라인다 박았죠? 어그로 뺐죠? 집까쥬? 쾝 뿌 cel 이 정도 라일까 라인 얼렸죠? 기분 나쁘죠? 오고싶죠? 하지만 라인 안풀어주죠? 내가 대신맞죠? 집가죠? 풀어줄생각 없죠? 평차로만 막타먹죠? 허허 그렇게 가시면은 CS를 많이 버릴텐데요? 여기 6마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나? 음 훌륭해요 훌륭해 스카노님 제가 이거는 저 아껴놨다가 쪽쪽 빨아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역시 빨아먹어야 제맛 아 건방지게 라인 똑같이 나랑 똑같은 짓거리 하려고 하네? 이거는 야 그거는 라인전 유리한 사람이 하는거야 너 그런거 하면 까꿍당한다 나에게 힘을 주소서 까꿍 이 녀석 아! 아! 노오! 노오! 어우 죽을 뻔했어 야 이거 개사기 아니야 이거? 와 씨 신지드가 아니었으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거야 인정? 텔은 바텀에 탈 상황 나오면 바로 탈게요 그냥 그런식으로 해야겠다 그런식으로 해야겠다 안녕 잇! 이 녀석 음 낫배드 고라니! 고라니! 좋아요 낫배드 좋았어 좋았어 스읍 자 지금 적팀의 고수가 원래 카멜인데 정글러라서 미드 카멜에다가 딩거 원챔한테 아주 그냥 명치 터지고 있죠 너무 개꾸리고 탁 내가 좀 몸을 맞아줘야 될거 같은데 빼기만 하면 빼기만 하면 괜찮죠 이건 아 못먹는다 못먹는다 아 너무 먹고싶어 대머리 용이 2분 상대팀 원딜이 와 원딜이 좀 세게 원딜이 진짜 템을 그냥 다 완전 몰아서 사긴 했네요 세 보인다 용 30초인데 아 잠만 오반드 잘못 들어갔는데 엘씨공도 빗나가고 이녀석 와 그래도 딩거의 힘으로 좀 버텼다 그쵸 다행이구요 완전 못사웠는데 이녀석 자 자 싸워주세요 믿고 있어요 우리팀 자이라 온다 자이라 속박 야 뭐야 어디다 쏴 자 가자 잇 야 그게 거리가 안되는데 씨 야 자이라야 진짜 실망이다 자이라 몇판을 했는데 이런 실수를 하냐 음 200원 와 수만보다 생방첨인데 화킹굿도 한번만 해주세 화킹굿도 뭐냐고 와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아 진짜 잘쓰겠습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와 진짜 존나 기운나는데 이판 무조건 이길게요 일단은 나에게 힘을 주소서 아이 아니 아니 개우바 개우바야 이치지단 죽여 아 내가 힐 못줬다 아 뭐야 얘는 넌 뭐냐 야 넌 뭐냐 음 너한테 안가 이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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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루 이녀석 가능해? 이게 딜이 된다고? 으아 뭐야 니가 왜 먹어 드리플인데 아 유튜브가 까비 파킹 하 용각 봅시다 여러분 저 이제 초시계랑 영약 바로 그냥 먹으면 돼요 미리 탈게요 미리 타는 이유는 저거 발기에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으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이리로 가 일로 끌고 와서 먹어요 중요한 타이밍이겠죠 근데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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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벌 잠잠 바론도 나간거 아냐 이러면?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C 얘들아 큰일났다 바론다 에바도 오바도 이런 에바오바가 없어 삐용 버림도 없었구여 이 녀석 이 녀석 야 이 녀석아 너 이리 와 너 이리와 이즈리얼 너 이리와 이즈 리어린 메스 이미 죽었어요 인이었어 전갈 낫 야 쟨 모르겠다 난 몰라 끝내 난 못 끝내 언행 불일치 미드에서 한타 나만 기다려 진짜 이닛이 진짜 내가 제대로 걸어줄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녀석 음 어림도 없어 아 때려봐 때려봐 절대 안뒤져 절대 안뒤져 나는 전갈 아 야 너 왜이렇게 빠르냐 내가 더 빠르냐 이 자씨 이 자씨 이 자씨 이 자씨 쩍쩍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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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쩍쩍쩍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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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우onds 1등 컷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